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을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갑수럴 지금 무토영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금이 9일 지나갔고요. 그리고 정화가 3일 지나갔고요. 지금 정기인 무토 저희는 여기 지금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토영양권 때문에 이 무토가 칼도 돼요. 일상으로 칼도 되고 큰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날카로운 신금하고도 틀려요. 내려치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일은 11월, 11월 8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까지는 전체적으로 겪는 일들이고요. 이걸 보면 크게 겪는 분도 계시고 적게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참고만 해주시고 이제 전체적인 일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갑일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갑자일주, 갑신일주 또 여러 일간들이 많겠죠. 갑인일주도 있을 것이고 갑일간 분들은 겁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같은 공간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나의 상사, 나의 아랫직원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옆팀 동료들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발전이 없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뻔히 알고 있는 업무 내가 이미 겪어왔던 일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보다는 오늘 갑목일간 분들은 구설수에 좀 시달릴 수가 있는데 업무가 원래 우선이어야 되죠. 그런데 업무보다는 구설수에 자신의 입을 보태는 주변 직원들 정말 보기 힘듭니다. 환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설수가 좀 오늘 올라오는 날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운세입니다. 그럼 의리간분들 한번 볼까요? 을목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갑목분들보다는 처세가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인데 같은 글자가 오늘 들어왔죠.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견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응원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게 돼요. 평상시에 의기소침하셨거나 실적이 좀 저주하셨던 분들은 오늘 힘이 납니다. 그리고 꼭 직장인분들만 제 운세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 작가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요. 운동선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을목분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소속사를 가진 연예인분이란 질문을 하신다면 안티조차 오늘은 안티가 아니라 팬으로 돌아설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의외의 을목분들의 좋은 점을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적들이 나의 팬으로 많이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조차 팬이 되는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늘 나에게 힘을 보태주고 혹은 나를 좀 새롭게 봐주는 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일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화입니다. 병화일관 분들은 병자일주라든가 많으시죠? 네. 병신일주 여러가지 일관들 다 병화인데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인데요. 자잘한 또 다른 계약들 지금 현재 계약 말고 다른 계약이 들어오다거나 또 당장 뭐 확정짓거나 어떤 선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적은 것도 아닌데 든든하게 든든하게 도움을 받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고 언제 일 다시 하자고 라고 이게 얘기가 오고 가는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변동도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띄엄띄엄 프로젝트를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잘못하면 더블로 겹칠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한 의뢰가 막 두 개 세 개 겹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또 없을 때는 없었는데 이건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두 개 세 개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계약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당장 어떤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데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나는 서울에서 하고 하나는 부산에서 하고 하나는 제주도에서 하고 하나는 미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겹쳐서 예 이러면 또 트래픽에 걸리겠죠.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나는 한몸이니까. 그래서 좀 갈등을 느낄 수 있는 하루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운이고요. 정화 보겠습니다. 정률주라던가 또 여러 가지 또 일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다 정화죠. 정미일주라던가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시작은 되게 괜찮아요. 근데 결말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저것 뭔가 일은 많이 벌리게 되는데 확실하게 매듭을 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마무리가 안 된다. 마무리가 안 되는 하루고요. 계속 이게 뭔가 과정들은 많이 벌려놨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 또 제자리 걸음만 하시게 되니까 지금 딱 하나만 집중하세요. 오늘 그 과정에서 잔실수를 하거나 물품을 심지어 잃어버리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퇴근하실 때 핸드폰 놔두고 퇴근하시거나 집에 와서 아 회사에 놔두고 왔네 이러면서 충전기 놔두고 오는 건 괜찮은데 핸드폰 놔두고 오시는 거는 좀 곤란하죠. 밤에도 여러 가지 뭐 통화라던가 카톡 메시지 같은 정도는 보시잖아요.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찝찝하단 말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 잘했는데 하나를 빠뜨리고 업체에 메일을 보낸다거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요 오늘 정관이 세지에 앉은 날입니다. 관성이죠. 관성이 특히 정관이 세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 중에서 오늘 본인에 대한 서포트 내조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일처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동료들이 본인한테 맞춰줘요. 감정적으로도 맞춰주고 일처리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내 노력보다는 주변에서 뭔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요. 주변에 업무적인 협조가 굉장히 잘 돌아가서 내심 좀 흐뭇합니다. 아우 오늘은 뭔가 일이 잘 되네. 오늘 뭔가 매끄럽네. 실적이 아주 높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손발이 잘 맞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기토 볼까요. 기토 일관분들은 편관이 관되지 않던 날인데요. 오늘은 좀 겸손하셔야 합니다. 오늘 잘못하면 입방에 오를 수가 있고 또 이웃들과는 원치 않았던 시비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마시고 또 SNS라던가 어떤 커뮤니티 댓글 활동 이런 것도 멀리하시는 편이 좋고 댓글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요. 혼자만의 작업이나 혼자만의 공부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공부하시고 치과하십시오. 피해가시는 겁니다. 구설수가 있으니까 오늘 피해가시는 방법입니다. 금일관 보겠습니다. 경금이죠. 경금분들은 오늘 재성이 들어왔죠. 정제가 관되지 않던 날이고요. 금전 문제가 오늘 좀 심각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외부에 내가 돈이 없다. 혹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것을 변명을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나의 약함을 감추게 한 변명이죠. 변명을 하시게 된 날이고 업무라던가 사업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요. 또 노력은 엄청 하셨는데 결과가 미약합니다. 결과가 안 떨어집니다. 결과가 하얀 곡선이에요. 힘내십시오.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일관 분들은요. 오늘 편제가 쇠지에 앉은 날인데 업무 변동이라던가 또는 장거리 출장 등의 이동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업무가 아니고 뭐 때문에 생기는 변화랑 이동이냐면 누군가의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일이에요. 내 사건이 아닌데 후배 일을 맡아서 내가 뛰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게 이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팀 단위로 움직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연장자가 이미 든든하게 바리게이터를 쳐놨습니다. 든든하게 보호를 해놨으니까 그 안에서 본인이 그냥 세팅된 대로 그 환경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라 어깨가 무겁진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일을 그냥 숟가락만 얹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수일관입니다.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발표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결과물을 오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결과물 이게 나와야 되니까 오늘 야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의 주장 발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조리있게 조목조목조목조목 부당했던 일들을 반박하시게 될 거고요. 평상시에 잘 오셨던 분들보다는 개수분들 전반적으로 힘이 드셨을 겁니다. 이번 달 내내 좀 내리막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잘 풀리는 분들도 물론 소수 계셨을 거고 다 다르시니까 오늘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계속 당하기만 하셨던 분들은 오늘 한마디 하시는 날이고 또 조직에 대해서도 저 그건 아니죠 라고 항의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의외로 먹힌다는 거죠. 오늘 발언이 자신의 발언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입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일관빌 문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날짜를 또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